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실은 화웨이 문제로 인해서 무협상의 불안감이 형성됐고 그로 인해서 다우가 속도 빠졌죠. 그러한 다음에 새벽에 고위급 회담이 10월 11일 날 협상이 개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이 시작됐으니까 빠른 시간에 합의를 볼 수도 있겠구나. 시장 일각에서는 스몰 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생각해보면 갑자기 서두르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도 탄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트럼프의 탄핵을 주도하는 게 결국 중국 쪽에서 힘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거로 인해서 뭔가 협상을 빨리 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미국은 이 상태로 협상을 했을 때 만약에 스몰 딜을 가게 되면 시장에는 악재가 될 확률이 높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내년도 대선에서 두 번째 임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 끓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을 봐야 되겠지만 저 뉴스가 시장에 어떤 반응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무역 협상에 대한 문제, 트럼프 탄핵에 대한 문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이건데 이 세 번째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연준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첫 번째 무역 분쟁이 아주 정말 미국에서 좋은 쪽으로 빠지지 않나는 결정이 나지 않나는 악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가 그리 많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연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다음 주까지 월봉이 어떤 모습을 가져오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은봉으로 끝난다면 윗고리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전월에 있는 이 은봉의 영향까지 같이 다 받거든요. 그러면 10월달이 캔들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삼각수렴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빠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역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치를 가지고 협상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치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요 근래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8월 1일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먼저 보면 국내 시장이 요 시점이죠. 바닥을 잡은 지가 8월이 조금 지나가요. 고시점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얼마를 매수를 했냐면요. 선물에서 매수 금액이 3조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누적으로 3조 2천억입니다. 제가 8월 1일부터 해놨고요. 9월 26일까지 정확하게 3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포지션에 이상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이번 달에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외국인들이 하방 쪽으로 배팅을 굉장히 많이 했던 누적으로 많이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상반결제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하고 또 옵션 포지션이 똑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은 거의 8월 초순부터 지금까지 3조 2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포지션상으로 외국인을 보면 이쪽이 외국인 푸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2천3까지는 푼 매도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올 푸시입니다. 중간에 하나 껴서 블럭을 쌓거나 해서 푼 매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까지는 밀렸을 게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두 개를 비교해드릴까요? 그동안 선물을 사서 올렸던 외국인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누적 상태로 보면 매수할 수 있는 폭이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이 매수 물량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매도로 바뀌죠. 매도로 바꾸면서 이익 실현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정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게 이번 만기인지 다음 만기인지 봐야 되죠. 특히 이번 만기는 아시겠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동안 이틀을 쉽니다. 그러니까 6건 1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굉장히 빠른 프리미엄 감소와 또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은 매수 쪽으로 몰렸는데 옵션은 푸쉬로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위로 갈 거에 대한 해지로 걸어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해지로 걸어놓기에는 지난달과 이번 달이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콜 쪽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콜 매도를 쳤어요. 누적입니다. 콜 매도를 쳤는데 2060까지 매도를 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상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매수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선물이 그저께부터 매도로 돌기, 살짝살살살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선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선물의 핸들링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푸쉬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익이 크게 날 수도 있고 또 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달 정도의 매수, 항상 보시면 외국인들은 현물도 보통 40몇 일 정도 매수를 합니다. 최고치로 매수를 하면. 그걸로 따지면 진짜 기간상으로는 거의 두 달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선물의 움직임과 옵션의 포지션을 계속 관측을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위험자산 쪽에서는 리스크가 좀 행기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옵션과 선물에서의 방향성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맞춰서 아까 기술적 분석을 하다가 말았는데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회기되는지를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회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후행 스팬을 봅니다. 후행 스팬으로서는 치우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라인, 두 번째 라인을 돌파했다 다시 회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그전까지 16포인트까지 상승하는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후행 스팬이 이렇게 돌아서 이 추세 연장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기간에 빨리 돌지 못한다면 장기간으로 횡본의 조종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접어들었다라는 게 현재의 기술적 무선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물해서 하고 옵션, 포지션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9월까지 꾸역꾸역 올라왔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없어진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나 기대감 하나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시장이 많이 오픈되는 상황이라서 안 됐을 때의 하방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해석한다면 주의 깊은 매매가 필요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저희가 시장공감10을 통해서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은 좀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